안녕하세요 지현우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23 라운드 페스티벌에 제가 호스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뮤직 페스티벌 라운드 페스티벌은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까지 11개국의 음악 팬들이 모여 음악으로 소통하고 문화적 교류를 나누는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의 페스티벌 슬로건인 Step Out Sing As One에 맞게 공연장에서 직접 관객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물론 11개국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이 라운드 페스티벌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10월 21일, 22일 자카르타 비치시티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라운드 페스티벌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